아 아 아 어때요 이러서 일어서 볼 자신 있어요 아 아 아 가지 말고 다음 번에는 다음 번에는 수영연수도 좀 하고 안전하게 아 그래요 여기 여기 더 더 넘어가지 마요 저쪽엔 깊으니까 아 아 뭐게요 근처가 요 근처에서 놀면 좋아요 그렇지 그렇게 수영연수도 하면 되지 이렇게 오케이 아 발목 안채운 거야 안채우면 어떻게 위험하게 발목 채워주세요 이제 그거 떠내려가기 시작하면 정신 못 차린다 이제 감당 못 발목 채워요 불편해도 채우세요 얼른 채워야지 은지님이 그쪽 가져와 이리 와요 돌아서 돌아서 땡큐 예 그 자꾸 계속 젖으면 돼요 예 반대로 젖고 일로 오세요 좋아요 좋아요 머리를 파도 어느 쪽으로 해야 돼 머리 파도 어느 쪽으로 그래야 안자빠져 파도가 저쪽에서 오잖아 그렇지요 오케이 차량 끝낼게요 오케이 말이